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새로 방붙어 쓰는 친구가 말이여. 그 딴 사람이야. 내린 남조선 나 새끼들에게 진정한 인민의 락을 보여주와서. 처음 몰랐을까 두린생. 나는 곧 역사를 이룩하고 갈 테니까. 너무너무 바보인구나 잘 수련하라오. 당해선 날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? 윗대가리들은 말이야. 원래 우릴 다 안 믿어. 고향 떠난 연어가 불안한 거디. 연어들을 불러올리라. 난파 인물 아무런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시오. 방동구. 아니, 원리완. 죽는가 두려우십니까? 당에서 오만이만 잘 살펴준다면 목숨 따윈 얼마든지 내놓겠소. 난 나 혼자 펌 나게 즐기다 가면 그만이거든. O.O.O 아 아 아 아 아 아 아